질병관리청의 주가주작 의혹 해갖고서 좋은 글을 써주셨거든요. 이거 뭐 보신 분들도 있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우리 정의정 대표님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 같이 한번 보시죠. 내용. 금요일 셀트리온 그룹 주가 폭락사태 시총 3조 5천억 증발. 질병관리청장한테 이제 정의정 대표님께서 쓰신 거예요. 1.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델타 변이 효능에 대한 신뢰성 있는 동물 실험 결과가 곧 나올 시점에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세포조 실험 결과를 브리핑으로 긴급하게 서둘러서 발표를 해야만 했던 피처모탈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반드시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2번. 치료제가 셀트리온 제품만 있는 게 아닌데 왜 다른 치료제는 델타 변이 효능 세포조 실험을 안 하고 발표를 안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 제품은 델타 변이 실험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레키로나주는 델타 변이 이후에 개발된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델타 변이의 설령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제품들은 언급하지 않고 셀트리온 제품에 대해서만 치료 효과가 현재에 떨어진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까? 오직 질병청 발표로 인해 3조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주가 폭락이 발생했는데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혹 1. 국민질문. 왜 그렇게 발표를 했느냐? 질병청 답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질병청은 왜 렘데시비르,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커, 보더나 백신 등으로 외국산에 대해서는 제품명과 제조사명을 사용할까요? 그 회사들도 다 상장된 회사들인데 해열약품 타이레놀은 청장이 직접 나서서 홍보맨 역할로 제품명을 언급하는 바람에 약국마다 품기 사태까지 야기했습니다. 의혹 2.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우리 다들 아시죠? 주가 급등 급락의 해프닝에 이어 결국 회사가 매각됐습니다. 남양유업은 세포주 단계의 실험을 통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고 주가가 29%까지 급등 상한가를 갔었죠.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은 즉각 문제를 삼고 세종시에 의해 영업정지를 했고 그 이후에 주가 폭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남양유업의 세포주 단계의 실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게 남양유업이 잘못한 겁니까? 이 논리라면? 그죠? 당연히 아니죠. 그랬던 질병청이 6월 2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세포주 수준의 변이주에 대한 국내 항체 치료제 효능을 분석한 결과 델타형 변이에 대한 중화능은 현재의 감소됨이 확인됐다라고 치니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조 5천억 원을 불과 1시간 만에 호공에 날린 거잖아요. 우리의 자산이... 아 또 화나네. 떨어졌죠. 그죠? 의혹 3. 질병청. 그들은 당연히 멍청이 집단이 아니므로 발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뻔히 알텐데도 왜 금요일 장마감 전인 오후 2시경에 발표를 했을까요? 의혹 3-1. 질병청은 왜 다른 치료제 내지 백신 제품에 대해서는 델타 변이 효능 세포질 실험을 하지 않고 셀트리온, 레키론 하지만 꼭 집어서 발표를 했는지 그 이유를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의혹 4. 그들이 정말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가 고의적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적을 붙이자면 초범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남아공변위에서 한번 헛발질을 했었죠. 그죠? 질병청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청와대 국민청은 다들 사인하셨죠?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이 네이버 카페에 한국투자자연합회 이거 가입하는데 2분도 안 걸려요. 하셔서 우리 정의정 대표님께서 쓰신 글에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멤버가 4만 6천명이거든요. 5만 명 넘고 좀 방대해지고. 우리 개미들이 그 80만 명이 넘는 김작가TV에 나와서 슈퍼 개민이라는 사람이 진짜 뻔소리하는데. 저 같은 이 가내수공업 유튜버가 아무리 화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힘을 좀 응집해서 정의정 대표님한테 힘을 실어주자고요. 여러분. 알겠죠? 감사합니다. 저는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